물망초 세그루 옛날 옛날 일입니다. 수태골은 해발 1,000미터가 넘는 험한 오성산 기슬대에 자리한 화전민 마을입니다. 세상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깊숙한 산골에 모두 십여 호나 될까 지붕이 썩고 기둥이 기울어져 고쓰러질 듯한 오두막집들이 나뒹굴듯 자리잡고 있었지요. 이른 봄이었습니다. 산새들이 종일토록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로 산속은 생기가 속기 시작했고 나무들은 새싹을 키우기 위해 물줄기를 열심히 빨아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냇물 흐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집집마다 곡식은커녕 시감자까지 자취를 감춘 충군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보릿고개이긴 했지만 시감자까지 바닥이 나기는 처음이라고 했지요. 수태골은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모두들 산으로 갔어요. 종일 산나물을 뜯어야 새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만 어둑한 방에 부은 얼굴을 하고 누워 기침을 콜록거릴 뿐이었습니다. 좀 더 깊숙이 외진 곳에 월순 내 집이 있었습니다. 산밤나무 기둥이 몹시 기울어지긴 했지만 마당은 깨끗이 쓸어놓았습니다. 월순은 뒷곁 작은 밭자락 끝에 헬슥한 얼굴로 무표정한 채 한동안 손가락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쪼그리고 앉은 앞에 조그만 사깃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꺼질 듯 한숨을 쏟고 나서 월순은 힘없는 시선으로 가파른 산비탈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순아 꼭 어머님 곁에 있거라 얼른 고기를 구해올게 입술을 깨물며 나간 오빠이긴 하지만 무슨 수가 있어서 나간 것도 아니니 분명 어깨를 늘어뜨리고 맥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는 월순의 귀에 어머니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한 몸도 이 지경인데 몸져누워 사흘씩이나 순간 눈물이 월순의 기력 잃은 동공을 적셨습니다. 월순은 결심한 듯 손가락을 내려다보지 않고 그대로 인지를 가져가 물어뜯었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이 아파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깃그릇 위로 한참만 해야 겨우 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산을 열두 번도 더 넘어야 있다는 마을로 간 오빠는 지금쯤 어느 산고개를 넘다가 기진해서 쓰러졌는지 모를 일입니다. 월순은 또 손가락을 물어뜯었어요. 그러자 피가 줄줄이 사깃그릇 안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걸 좀 드세요. 간신히 눈물 자국을 지운 월순은 사깃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 누우며 푹 꺼진 눈을 반쯤 떠 의아한 시선으로 월순을 바라보았지요. 그게 뭐냐? 소피를 조금 얻어왔어요. 원기에 좋다고 해서요. 드셔보세요. 소피? 아니, 그 귀한 것을 어디서 구했더냐? 겨우 한 모금인데 이것쯤이야 못 얻겠어요. 어서 드세요. 오냐, 수고했다. 그런데 내 손가락은 왜 그러냐? 헝거포로 싸맨 손가락을 어머니가 본 것입니다. 월순은 세그머니 손가락을 뒤로 감추며 좀 전에 다쳐서 헝거포로 싸맸어요. 가시에 조금 찔린걸요, 뭐. 그러면서 애써 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이때 방문이 살며시 열리면서 오빠 월남이 들어봤습니다. 그도 식이 그릇을 들고 애써 웃어보이며 월순의 곁에 앉았어요. 월순은 오빠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벌써 그 멀다는 동네에 다녀올 리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핏기 잃은 오빠의 얼굴에서 월순은 심상치 않음을 느꼈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걸 좀 잡수셔요. 그건 또 뭐냐?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아니, 그 귀한 것을 어디서 구했단 말이냐? 이까짓 한 점쯤 어디선들 못 구하겠어요? 어머니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말끝을 흐리면서 잠시 찡그렸던 아들의 표정에서 그리고 수태골에 있지도 않은 쇠피와 돼지고기에서 생겨난 의심이었지요. 어머니는 아들 월남이의 아래위를 견눈으로 훑어보다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아니, 너 허벅지에 베어나오는 핏자국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뛰어오다가 그만 넘어져서 조금 다쳤어요. 뭐라고? 어디 좀 보자. 어머니가 길을 써서 일어나려는 것을 월순이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그러자 월남이가 주춤 물러서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분명한 표정으로 대답하자 사기 그릇 두 개 속에 담긴 피와 살점을 뚫어지게 보던 어머니가 벼랑감 미친 듯 벌떡 일어나 앉으며 두 남매를 무섭게 쏘아 보았습니다. 어디서 소스님이었을까요? 일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두 남매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느 구석에 남아있던 눈물인지 방울방울 방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못된 것들아 도대체 이 짓들이 뭐란 말이냐 내가 무슨 천벌을 받아 죄를 지었기에 자식들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단 말이냐 이 철없는 자식들아 쓰러져 우열하며 흐느끼는 어머니의 곁에서 서럽게 울던 월순이는 이상한 예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혼수상태였어요. 남매의 지극한 효성에도 어머니의 병화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날부터 더욱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되어 갔지요. 의원이란 글자도 모르는 수태골의 남매는 이웃 사람들의 말대로 갖가지 약초를 다 써보았지만 소용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음... 아주 몹쓸 병이로군. 살인문 밖에서 낯선 노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고 앉아있던 월순이는 이상히 여겨 밖으로 나와보았어요. 흰 긴 수염에 놓이는 갓에 쓰고 지팡이를 든 노승이었습니다.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보기 드문 몹쓸 병을 앓고 있다고 했지. 대사님은 저희 어머니의 병안을 보지도 않고 어찌하십니까? 다 아는 수가 있지. 대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 방도를 가르쳐 주세요. 대사님, 제가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월순이는 덥석 노승의 옷소매를 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니 아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이 약병엔 서른세 가지의 약초를 구해 다려먹어야 해. 가르쳐 주세요. 전 그렇다면 약방문을 적어주지. 그런데 단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아무 효엄이 없네. 노승은 잠깐 사이에 줄줄이 적어주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월순이는 고마움에 살해할 길이 없어 노승의 뒤를 쫓으며 대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뇌시온지 저에게 조남이라도 일러주고 가시지요.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한참 말없이 걷기만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병이 나야 말이지. 그건 알아서 못하나. 잘들이 깨나. 끝끝내 노승은 자신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월순이는 기쁨에 어쩔 줄 모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머니 살았어요. 걱정 없게 되었어요. 이튿날부터 남매는 산속을 헤맸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으며 종이를 헤매도 피곤한 줄을 몰랐지요. 절로 기운이 속고 생기가 나서 한 가지 약초를 구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남매는 깨닫지 못하고 날이 밝으면 산을 노르고 어두워지면 내려와 맨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몇 날이 흘렀을까요? 남매는 캐다 놓은 약초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어머니 병원이 낫게 되었어. 그렇지 월순아? 정말이야. 이젠 죽는데도 한이 없겠어 오빠. 두 남매는 기쁨에 넘쳐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나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다 있는데 모연실이 없어. 모연실이? 내일은 꼭 구하자 월순아. 그러나 모연실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몇 주일에 걸려 속속들이 산속을 훑어도 모연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모연실을 구하지? 발바닥이 보르트다 못해 피가 흘렀습니다. 남매는 더 이상 산속을 헤맬 기력조차 없었어요. 그래도 온 산속을 헤매고 또 훑었습니다. 도저히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은 몸을 새벽 어스름이 밝으면 또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곧숨이 넘어갈 듯이 월순이가 고함을 질렀어요. 오빠, 모연실이야? 어디? 월순이가 가리킨 험한 바위가 있는 벼랑 뒤쪽에 정말 모연실이 있었습니다. 모연실은 바람결에 푸른 잎을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이게 꿈일까? 남매는 가파른 벼랑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아픈 것도 온몸이 견딜 수 없이 피곤한 것도 있고 남매는 벼랑을 기어 올라갔어요. 가파른 벼랑은 험하게 이를 때 없었습니다. 안간힘을 쓸수록 발이 미끄러워 온몸은 땀으로 흘러 넘쳤지요. 그래도 차츰 모연실이 가까워진다는 단 한 가지의 바람은 남매에게 더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모연실과는 한길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연실이 있는 곳은 더 이상 오를 데 없는 깎은 바위였어요. 남매는 하는 수 없이 옆으로 돌아 바위 위로 올랐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벼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엎드려 손을 뻗어보아도 모자랐어요. 어쩐다? 오빠가 손을 잡아줘 내가 내려갈 테니. 그렇게 할 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위험천만의 일이긴 했지만 그들은 무섭지가 않았어요. 꽉 잡아? 걱정마 오빠. 월순의 손이 모연실 쪽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이젠 뽑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연실에 닿으려던 월순이의 손이 갑자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월순아? 모연실이 아니야. 이건 잡초야. 뭐라고? 이에 놀란 월남이의 손이 힘을 잃었을 때 충 늘어지듯이 매달렸던 월순이가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월순을 향해 몸을 내밀었던 월남이도 뒤이어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벼랑 아래 골짜기에 피투성이가 된 남매가 죽은 듯 늘어져 있었어요. 산나무를 캐러 나왔던 한 동네 연분이가 그들 남매를 발견하고 기겁해서 산을 황급히 뛰어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산 아래에서 미친 듯 울부짖으며 뛰어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매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남매를 보고는 와락 달려들어 마구 흔들어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살려달라고 아들과 딸을 내놓으라고 울부짖었지요. 이때였습니다. 월남이가 가늘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마구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을 때부터 시작한 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월순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전신이 으깨어져 흘러나온 피가 완전히 굳어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지요. 그 후 월순이가 비명에 간 날 미친 듯 날 뛰었던 어머니는 가신듯 병이 나았고 이어 오빠 월남이도 왕쾌되어 평생 동안 동생 월순이를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300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오성산에는 선녀바위가 있는데 월순이가 죽은 일이 있은 뒤부터 그 바위가 선녀처럼 보여 선녀바위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청길 벼랑인 이 선녀바위엔 사시사철 세 그루의 물망초가 피어 지낸 날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들과 딸의 미소가 어린 때문일 거라고 이 지방 사람들은 믿고 있다고 합니다. 천여의 지혜 나라가 아주 어지러운 때였습니다. 간신들이 서로 싸우고 세금을 훔쳐 나눠가졌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백성들은 식량이 없어 거제처럼 떠돌아 다니거나 산속에 들어가 산적이 되었습니다. 왕은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어지러운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가 없었습니다. 내 능력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 능력을 이용하면 되는데 누굴 믿고 나라를 다스릴까 주위의 논통 간신들 뿐이니 왕은 점점 몸이 야위어가고 밥맛도 잃었습니다. 옳지 지혜롭고 총명한 왕비를 얻자 그러면 왕비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방 가문도 필요 없고 인물도 상관없다. 다만 지혜가 뛰어나고 마음이 넓은 여자를 골라 왕비로 삼으려 하니 왕비가 되고 싶은 자는 이달 말까지 서울로 올라와 선을 보도록 하는 방을 붙여라. 팔도 강산에 왕비를 구한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처녀들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선을 보는 방법은 왕이 낸 문제의 답을 알아맞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궁 앞마당에 모인 처녀들을 한 바퀴 둘러보고 첫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해가 뜨는 곳과 지는 곳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처녀들은 문제를 풀려고 모두 골똘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삼배치마 저고리를 수수하게 입은 백두산에서 온 처녀가 왕 앞에 나섰습니다. 그래 답이 무엇인고 백두산 처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생각하기론 해가 뜨는 곳과 지는 곳 사이의 거리는 하루거리입니다. 왕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신하들도 맞다 맞다 하며 박수를 쳤지요.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고? 왕이 다시 문제를 내자 여기저기서 소곤거렸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처녀 여러 명이 앞다투어 대답했습니다. 구만리, 장천이란 말이 있듯이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 구만리가 틀림없다고 생각하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나라 현장이 인도를 다녀온 거리가 십만 팔천리라 하니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도 이보다 멀다고는 생각되지 않사옵니다. 이렇듯 여러 대답이 나왔으나 왕은 신통치 않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때 백도산 처녀가 다시 왕 앞으로 나와 대답했어요.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 눈 한 번 감았다. 뜨는 사이의 거리입니다. 왕은 이번에도 무릎을 쳤습니다. 음, 다음 문제는 좀 더 어렵느니라 잘 듣고 대답하도록 하여라. 참말과 거짓말 사이의 거리는 두 귀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번에도 백도산 처녀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참말과 거짓말 사이의 거리는 두 귀 사이의 거리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왕은 그 해석을 듣고 싶었습니다. 한쪽 귀로 들으면 사리를 판단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나 양쪽 귀로 들으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판단하게 된다는 이치옵니다. 왕은 백도산 처녀의 대답을 듣고 덩실덩실 춤추며 총명한 왕비를 얻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백도산 처녀를 왕비로 맞은 왕이 왕비의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자 금방 웃음이 가득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도 모두 왕비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간신들은 왕비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이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왕비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비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왕비는 이제 왕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비를 여왕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왕비를 백도산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제 나라가 좋아졌으니 왕비를 떠나보내십시오. 날마다 간신들은 왕을 들복갔습니다. 왕은 할 수 없이 왕비를 백도산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왕비, 신하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소. 내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소. 용산과 옥새만 빼고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왕비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잔치나 열어주십시오. 왕은 왕비의 소원대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왕은 섭섭하여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왕비는 취한 왕을 가마에 태웠습니다. 여봐라, 백도산으로 가자. 가마꾼은 영문도 모르고 왕과 왕비를 태우고 백도산으로 갔습니다. 왕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백도산에 있는 오두막 아니었어요? 이게 어인일이오. 내가 왜 여기 와 있단 말이오. 왕은 기가 막혔습니다. 저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셨지요. 그랬지. 제 소원은 바로 구강과 함께 있는 것이옵니다. 여기서 농사나 지으며 같이 살게 해주세요. 안 돼요. 나는 백성들을 잘 보살필 책임이 있는 왕이오. 어서 가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오. 신하들 말만 듣고 왕비를 내쫓으려 했던 내 잘못이 큰 것 같소. 어서 함께 궁궐로 돌아갑시다. 왕은 잘못을 뉘우치고 왕비를 데리고 궁궐로 돌아와 간신들을 모두 잡아가 두고 왕비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꽃사슴과 산삼 옛날에 백두산 천지는 하늘에 사는 선녀들이 목욕을 하던 곳입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면 선녀들은 날개옷을 펄럭이며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헐헐헐 벗어버리고 차디찬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들곤 했습니다. 그날도 선녀들은 목욕을 왔습니다. 어리다고 목욕에 끼지 못하던 막내 천녀도 오늘은 같이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에게 어지간히 졸랐지요. 처음 땅에 내려온 천녀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언니들은 내려오기 무섭게 옷을 벗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신기한 천녀는 목욕 생각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울창한 수풀이며 풀꽃들이 마치 자기를 기다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달빛에 비친 산 모습은 더 그랬습니다. 이렇게 백두산의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아 넋을 잃고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천녀는 자기도 모르게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조금 걸어 들어가니 천녀 앞에 하늘 궁궐만큼이나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위 한 모퉁이에 왼 청년이 걸터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달빛으로는 피리 부는 청년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 소리만큼은 너무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넋 놓고 듣고 있던 천녀는 언니들이 찾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리 소리를 더 듣고 싶었지만 그날은 하는 수 없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했지요. 하늘에 올라가서도 천녀는 다시 목욕 갈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음악 소리를 들어도 그 피리 소리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생각도 자꾸 났습니다. 분명한 모습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달빛에 비친 옆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 번 목욕하러 오는 동안 천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청년과 피리 소리만 남았습니다. 한 번은 천녀가 바위를 찾아갔지만 웬일인지 청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기에 천녀는 걱정이 됐습니다. 청년이 나타나길 기다리며 바위 주변을 서성댔지요. 그러다 천녀는 바위 아래에 있는 동굴을 보았습니다. 깊지 않은 동굴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옷가지와 자잘한 살림살이가 몇 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이 사는 곳이었어요. 천녀는 자기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옆에 늘어져 있던 것들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자루를 뒤졌습니다. 쌀은 없었지만 있는 잡곡과 감자를 가지고 저녁을 지었습니다. 천녀가 밥을 다 해놓고 바위 뒤편에 앉아 있는 듯 청년이 망태기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멋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도 서글서글한 게 천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가 빨래에다 밥까지 해놓았나 청년은 동굴 하늘 휘휘 돌아봤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밥을 먹고 피리를 들고 나와 늘 알던 자리로 가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던 천녀는 청년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귀신이냐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라면 말을 해라 풍겨운 향내에 감았던 눈을 뜬 청년은 소세라치게 놀라 말했습니다. 천녀는 당황한 청년에게 그동안의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인간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백두산에서 살게 되었지요. 하늘에서는 천녀가 돌아오지 않아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답답한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남동생 금강산을 불러 천녀를 당장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금강산은 금세 백두산으로 내려와서 이잡듯 뒤졌지요. 하지만 끝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짐작한 천녀가 나무단으로 동굴 입구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금강산을 보며 어머니는 별수없이 천왕을 찾아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인의 말일 들은 천왕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왕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변솔대신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어떤 벌이 내리더라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천왕의 분노가 워낙 커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넌 지금 당장 백두산으로 내려가라. 그리고는 천녀 그년을 찾아 풀로 만들어버려라. 아울러 천녀를 땅에 남게 한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도록 해라. 재빨리 들어온 변솔대신에게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구 하나 옆에서 얘기할 틈도 없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변솔대신이 천왕 앞을 몰러나자 어머니도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변솔대신에게 천녀를 풀로 만들더라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변솔대신은 고개를 끄덕인 뒤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변솔대신의 눈은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다고 하늘나라에서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만큼 비상한 눈을 가져 둔갑술을 부린다 해도 변솔대신의 눈을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는 줄도 모르는 천녀의 인간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인 천왕이 자기를 예뻐했으니 큰 벌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천녀가 약초를 캐러 나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늘 혼자만 있어서 오늘은 같이 가자는 것이었지요. 약하디 약해베는 천녀를 데리고 갈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천녀는 옷도 바꿔입고 머리에 빨간 수건까지 동염했습니다. 천녀의 뜻이 하도 강해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선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같이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냈습니다. 천녀가 산을 잘 타서가 아니라 둘이 함께 다니다 보니 그만큼 힘이 덜 들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던 귀한 약재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벌써 망태기는 약초들로 가득 했어요. 그동안 별로 듣던 영지나 불로초도 오늘은 유난히 더 많았습니다. 소나무 그늘을 찾아 자리 잡은 두 사람은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낮잠을 잤습니다. 천녀는 이내 잠든 남편의 머리맡에 앉아서 빨간 수건을 벗어 흐르는 땀을 닦아주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잠결에 자신을 부르는 애처로운 아내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아내는 없고 아내가 있던 자리에 빨간 달을 머리에 인 풀 한 폭 이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천녀? 안타까운 남편의 목소리가 백두산 골고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는 목소리는 없고 되돌아오는 메아리만 남편의 귓전에 맴돌았지요.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던 남편이 다시 소나무 그늘을 찾아온 것은 뉘엿뉘엿 넘어가던 해가 백두산 봉우리에 마지막으로 걸렸을 즈음입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따스하던 곳이 이제는 그저 새산한 바람만 스쳐갔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나지 않아 바닥에 누웠어요. 천녀와 함께 지낸 며칠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뒹구는 나뭇잎 소리가 들리는 둥 많은 둥 뒤척이던 청년은 막 잠이 들었습니다. 남구님 소녀는 아버지인 천왕의 벌을 받아 산삼이란 풀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붉은 달을 쓴 저를 보시면 반겨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잠이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빨간 수건을 둘러쓴 천녀가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는 남편을 뒤로 하고 이내 사라져 버렸지요. 잠에서 깬 남편의 애절한 목소리가 백두산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천녀를 잡지 못한 아쉬움에 잠겨있을 때 어렴풋이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천녀가 있던 자리에는 아까 보았던 빨간 달을 쓴 풀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천녀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산삼을 잡는 순간 남편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뻗은 두 손은 어느새 동물의 두 발로 변해 있었어요. 산삼 옆에는 꽃사슴 한 마리가 산삼을 보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천녀와 청년은 사랑을 하다 결국 산삼과 꽃사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삼의 붉은 꽃은 그때 천녀가 머리에 썼던 빨간 수건이 남은 것이랍니다. 그리고 꽃사슴의 알락달락한 무늬는 청년이 소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잘 때 햇빛이 아롱아롱 몸을 비쳤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답니다. 신삼봉 이야기 공씨와 유씨는 한마을 사람들로 백도산에서 약초를 캐서 먹고 살았습니다. 형님 아우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두 사람은 늘 같이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약초를 많이 캐지 못해도 언제나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밤에 산을 돌아다닌다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그만 산에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약초를 너무 조금 캐서 더 캐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날따라 달이 참 밝아서 어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두 사람은 망태기를 챙겨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망태기를 지고 두세 발 옮겼을 때 어디선가 두렁거리는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있던 뒤쪽 흙으로 된 산뽕울이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분명히 사람 소리가 맞지요. 유씨가 호기심과 두려움이 반반석힌 얼굴로 공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 깊은 밤에 누가 산속에서 저렇게 놀고 있을까? 들려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몇몇 사람이 술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웃고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우리 한번 올라가 봅시다. 괜찮을까? 만약에 나쁜 사람들이라면 공씨가 약간 주저했습니다. 그런 공씨를 유씨가 잡아 끌면서 말했습니다. 형님도 이 산을 어디 우리가 한두 번 올라왔소? 저 사람들도 약촉해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래, 좋아.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산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봉우리에 올라가 보니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향기만 폴폴 풍겨왔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멍하니 섰다가 내려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밤이 되어도 쉽사리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흑봉우리 산에서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오고 그들이 올라가 보면 사람들은 없곤 했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은 마치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유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우리가 먼저 해가 지기 전에 흑봉우리 산에 올라가서 숨어 있기로 합시다. 좋아 오늘은 기필코 어떤 사람들인지 구경해보세요. 두 사람은 점심을 먹은 뒤 일제감치 흑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흑봉우리 맞은편 조금 높은 곳에 있는 널찍한 동굴 속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보름이라 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랐습니다. 둥근 달이 하늘 한복판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흰 수염을 들이온 늙은이들이 하늘에서 흰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흑봉우리로 내려왔습니다. 유씨와 공씨는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늙은이들은 널찍한 방석돌 위에 둘러앉아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늙은이들은 모두 신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주제는 약초인 듯 했습니다. 늙은이들은 서로 자랑하듯이 약초 이름과 효과들을 얘기했습니다. 몇백 가지 약초 이름과 다리는 방법 나눈 곳들을 얘기했습니다. 유씨와 공씨는 자기들이 아는 약초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약초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도 많이 떠들어댔기 때문에 한가지도 똑똑히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력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하자 신선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유씨와 공씨는 그제야 동굴에서 나오며 자기들이 본 사실이 신기해서 어쩔 줄 몰랐지요. 우리가 신선을 봤다. 형님 기분이 어떻소? 뭐 그냥 얼떨떨하다. 그들은 신선들이 앉아있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뭔가 남겨놓은 게 없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짙은 향기가 확 풍겨오는데 간밤의 간밤의 신선들이 얘기하던 자리에 약초들이 잔뜩 자라있는 겁니다. 형님 형님 전부 약초들 아닙니까? 맞아. 소리 밤이나 밤이나 되어야 내려올 신선들인데 뭐 걱정하고 그러나? 그리고 누가 캐워가지고 갔는지 알턱이 있나? 공신은 유씨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약초 캐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유씨는 찟찟 혀를 찼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공신은 막태기 하나를 약초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들만 골라서 캐쓰니 그 값은 엄청날 것이었어요. 공신은 만족한 얼굴로 손을 탁탁 털면서 말했습니다. 어이 동생 자네도 어석해게 나는 그만 내려가야 하겠소. 공신은 망태기를 메고 일어서서 휘적휘적 걸어갔습니다. 유씨는 공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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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와 너무 달라서 그저 아연할 뿐이었지요. 그때 공신은 공신은 공신이 걸어가는 쪽에서 세찬 바람이 일었습니다. 바람은 휘휘 놀아서 공신을 감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바람 속에서 공신은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 따 죽네 유씨는 순간 신선들이 화가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씨는 공씨가 파헤치고 짓밟아 놓은 약초들을 흙으로 잘 갈무리 했지요. 돌개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남쪽에서 흰 뭉개구름이 둥실 떠왔습니다. 유씨 앞으로 다가온 구름 속에서 한 늙은이가 내려왔습니다. 어젯밤에 보았던 신선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들은 자네와 공씨가 부지런히 약초를 캐러다니길래 일부러 내려왔던 걸세. 자네들의 성실한 생활에 감동해서 도와주려고 그래서 많은 약초 이름도 알려주고 그 효과도 일러준 것이야. 그런데 공씨는 욕심이 너무 많았어. 그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지. 앞으로 열심히들 살게. 유씨가 고개를 숙였다가 들어보니 신선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유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막 산을 벗어나려는데 까마득히 높은 나무 위에서 공씨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 나 좀 내려주게. 공씨는 큰 소나무 꼭대기에 걸려있었습니다. 유씨는 공씨를 도와서 내려오게 한 뒤에 신선이 했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공씨가 멋쩍은지 머리를 툭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맞아 괜한 욕심을 냈어 우리 전처럼 부지런히 살기로 하세 유씨는 그런 공씨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선들이 내려왔다는 획으로 된 이 봉우리는 백도산의 백운봉과 지관봉 사이에 있습니다. 이 봉우리를 사람들은 신선봉 이라 부르고 있답니다. 약수가 된 물 하늘나라의 옥황상제에겐 황하와 상하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황하와 상하는 무엇하나 부족한 것 없이 행복했으나 꼭 한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예 상하야 우리는 이날 이때까지 세무살이 되도록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황하가 투덜거리자 맞아요 언니 나도 내 얼굴이 보고 싶어요 하고 상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안되겠다 상하야 우리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졸라보자 자매는 곧장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황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서 거울 좀 구해주세요. 얘는 또 얼굴 타령이냐 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간 세상을 다녀온 선녀한테 들었는데 그곳엔 거울이 있답니다. 좀 구해주세요. 상하도 어머니에게 졸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곱고 예쁘단다. 거울에 얼굴을 비춰봐서 못하겠니? 하지만 자매는 어머니 말은 들은 채도 않고 예쁘다니까 더 보고 싶어요. 어머니 거울 좀 구해주세요. 네? 하고 칭얼댔습니다. 애들도 참 그래 어디 한번 구해보자. 어머니는 귀여운 두 딸의 부탁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했습니다. 어머니는 인간 세상에 선녀들을 내려보내서 여기저기 알아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녀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백두삼 백운봉 이라는 곳에 사는 신령이 거울을 만들 줄 안다고 합니다. 오 그러냐 어머니는 기뻐하면서 얼른 백운봉 신령을 하늘나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백운봉 신령은 곧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왔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신령을 반가이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사람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들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 어렵지 않은 일이지요. 신령이 허연 수염을 쓸어내리며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내 딸들이 하도 소원을 하니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네. 하고 부탁했습니다. 좋습니다. 선녀 한 명을 저와 같이 보내주시지요. 바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어머니는 신령을 잘 대접하여 내려보냈습니다. 백두산 백운봉으로 내려온 신령은 백운봉에 널려있는 옥돌 하나를 쑥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갈고 또 갈아서 손바닥 두께만큼 만들었습니다. 신령은 만족한 웃음을 띄며 옥돌 겉면을 손바닥으로 쓱쓱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매끄러우면서 반짝 빛이 나는 훌륭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령은 거울 뒷면에 춤추는 선녀들 그림을 그려넣었습니다. 거울을 다 만들자 신령은 기분 좋게 웃으며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거울을 갖고 가시지요. 내가 만든 거울 가운데 가장 잘된 것 같소이다. 선녀는 신령에게 고개를 가볍게 숙여 보이곤 거울을 갖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선녀가 거울을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자매는 뛸 듯이 기뻐하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거울을 보여주세요. 황하와 상하는 잠시도 못 참겠다는 듯 서로 다투어 손을 내밀었지요. 얘들아 거울은 하나뿐인데 어떻게 둘이 한꺼번에 보겠니 어머니는 두 딸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가 먼저 보세요. 상하가 언니에게 양보했습니다. 어머니는 상하에게 착하다고 칭찬한 뒤 황하에게 거울을 건네주었습니다. 거울을 건네받은 황하의 손이 간에게 떨렸습니다. 황하는 거울을 손에 들고도 얼른 얼굴을 비춰보지 못했습니다. 뒷면의 선녀들이 춤추는 그림을 그려넣은 옷거울이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뭐해요 어서 얼굴을 비춰봐요. 어 상하가 보채자 얼굴을 밝게 물들인 황하는 드디어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어머 거울을 들여다보던 황하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생각만큼 예쁘지 않기 때문이었지요. 늘 봐오던 동생보다 더 예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황하는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동생 상하가 자기보다 훨씬 예뻤던 것입니다. 황하는 시무룩한 얼굴로 상하에게 거울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거울이 뭐 있다위야 얼굴을 화장하고 나서 다시 봐야겠어. 황하는 뾰루통한 얼굴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울을 손에 든 상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못나게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거울을 보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얘야 왜 거울을 들고만 있니 그렇게 원했으면서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에 상하는 엉겁결에 거울을 들어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순간 상하는 깜짝 놀랐어요. 한 떨기 꽃이 밝아 피어오른 듯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이 거울 속에서 웃고 있었거든요. 상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운 얼굴 이었다니 상하는 너무나 기뻐서 거울의 가슴을 꼭 끌어안 만났습니다. 이때 언니인 황하가 세수를 하고 화장한 얼굴로 다시 나왔습니다. 예, 거울 좀 줘봐. 황하는 거울을 뺏듯이 가져갔지요. 그러나 어디 화장한다고 얼굴이 크게 달라지나요? 동생 동생 상하 얼굴보다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황하도 예쁜 얼굴이었지만 상하가 워낙 아름다워서 상대적으로 못나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황하는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백운봉 영감탱이가 거울을 엉터리로 만들어 보냈어. 마구 투덜대던 황하는 오가울을 백두산 백운봉을 겨냥해서 휙 집어던졌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요? 마침 신령은 백운봉 꼭대기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오가울은 그대로 백운봉 신령 정수리에 내려 꽂히고 말았습니다. 높은 하늘나라에서 떨어진 옥거울에 무시무시한 힘에 백운봉 신령은 그만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신령 정수리에서는 흰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흰피는 하루종일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와 옥도를 뽑아낸 옥동으로 흘러들어 들어갔습니다. 신령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상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인 황아는 잘 죽었다고 낄낄댔 지만 상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아는 하늘나라에만 있는 맛난 음식들을 챙겨서 백두산 백운봉 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령이 죽은 자리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났더니 상아는 목이 말랐습니다. 마실 물이 없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옥동에 고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물이 참으로 맛깔스럽게 보였지요. 상아는 얼른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러자 가슴속이 시원해지면서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백운봉 신령 정수리에서 흘러나온 하얀 피가 말띠 맑은 약수로 변한 것입니다. 이 옥동 물이 바로 지금의 옥장천 입니다. 백두산 백운봉에 있는 옥장천 샘물은 거울보다 더 맑고 얼음보다도 차갑다고 합니다. 옥가울을 던져서 신령을 죽인 황아는 그 나쁜 마음씨가 얼굴을 갉아먹어서 나중에는 마귀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또 원래 원한을 품고 죽은 신령 몸에서 나온 하얀 핏물은 사람을 죽이는 독한 물이 되는데 상하가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낸 덕분에 약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물망초 세그루 이야기는 효심이 지극한 어느 두 남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토록 극진한 효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예로부터 효를 중시했던 우리나라의 강원도에는 관광 명소로 이름이 알려진 융해 폭포에 김화읍 이란 곳에 이르르면 수태골 이라는 아담함 마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태골 의 선녀바위는 지금까지도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를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남겨두고 있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